이광수 씨, 미션에 실패하셨습니다. 알코인 5개를 제출해 주세요. 왜? 촬영에 집중하지 않고 전문들에게 집중하지 않은 제로 5개를 내세요. 죄송합니다. 나 바로 툭툭 치고 나가라고 했을 때. 촬영에 집중 안 하시고 나오셨으니까. 아니 무슨 촬영에 집중을 안 하셨을까. 이광수 씨, 두 번째 나오셨고요. 녹화에 두 번째 집중하지 않은 제로 5개를 또 받겠습니다. 녹화에 세 번째 집중하지 않은 제로 5코인 4시간씩. 5코인 4시간씩.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언제 집중하실 거예요? 이게 집중하는 거지. 이게 미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. 저 토크에 좀 집중해 주세요. 아 이거 뭐야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 반칙. 그거 안 돼 안 돼 반칙. 아 저 입만으로. 프리킥이야 프리킥 프리킥. 프리킥 있어? 아니 이하님 프리킥 있어? 아니 그거 왜? 아니 а으 왜 왜? 잡아야 되냐 아니야 너무 나왔어. 황수 형. 핸들 핸들 핸들링 힌드링 만직. 아니 미학이 핸들링 있어. 광수야 저기 나이도 있잖아 나이도. 황수 형 한 번. 핸들링 있는 축구 경기였어? 비켜이야 비켜이. 비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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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이. 아니 무슨 피규어야. 피규어 됐어? 야 피규어 모르나? 저희가 해본 결과는 기어가는 게 제일 거리상은 좋아요. 넌 누구야? 피규다. 넌 누구야? 피규다.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. 오해 없길 바랍니다. 내가 예은한 상태에서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. 웃겼다. 미안합니다. 잘했다.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. 아 내가 용황을 했어야 되는데. 요번에 석진이 형 용황님 하면 객사해 객사. 타주고요. 객사. 객사 모르죠. 객사 모르죠. 객사 모르죠. 아유 객사를 엠이크 준다 알죠 형. 야 너도 신해. 이제 선 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애들이 나를. 객사. 객사가 왜 타주고. 오필이가 나타고 그래 그래 공정하게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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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필이가 아니고. 야. 아 여섯 명의 바보보다? 여러 명의 바보보다?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명 우리만 하면 뭐야? 근데 나보면서 얘기했어